금메달을 따고서도 맘껏 기뻐하지 못한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여전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선전포고했던 안세영은 살짝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반면 협회는 10장에 달하는 반박문을 내며 전투태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안세영을 지지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협회의 반박문이 공개되고 나서는 드문드문 협회의 편을 드는 의견도 보입니다. 상황이 과열되자 온라인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훈련장 cctv가 공개되었고 그 속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다는 내용의 이야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쏘아올린 협회의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안세영의 충격 발언 이후 소속팀 관계자들도 대표팀 소집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로 연락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금메달을 딴 파리 현장과 기자회견에서도 안세영을 관리하는 협회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학균 배드민턴 총감독 등을 비롯한 코치진도 연락이 끊긴 상태며 협회도 연락이 닿은 일부 매체에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소속팀과 더불어 당사자까지 마치 한순간에 행방불명이 돼버린 것만 같은데요. 반대로 협회는 안세영의 짧은 귀국 인터뷰 이후 1시간가량 흐른 뒤 방대한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 주장의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해봐야겠지만 현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협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태를 보며 분명한 것은 협회와 선수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안세영의 불만은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부상 진단, 재활, 대회 참가, 훈련 시스템 등 여러가지 사안을 두고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표팀 감독과의 갈등도 심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안세영은 귀국하자마자 대표팀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2주간 휴식을 해야 하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검진 결과를 들은 안세영은 일단 소속팀으로 돌아가 재활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진천선수촌에서 대표팀 김학균 감독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 감독이 소속팀에서 재활을 받은 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는 내 눈앞에서 재활하라고 억지로 권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소속팀에서 재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지만 묵살됐습니다. 지난 1월 안세영이 부모님과 함께 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읍소했지만 소용없었고 협회에 대한 불신은 이 시점부터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회가 이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애초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태 발생 후 대응도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협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혼합 복식 은메달을 딴 김원호, 정나은은 축하를 받아야 할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 메달리스트들이 환영 속에 귀국하며 국민들에게 소감을 전한 것과 달리 김원호, 정나은의 귀국대는 별다른 환영 행사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선배로 당시 현장에서 감격에 젖었던 방수현 MBC 해설위원도 안세영이 다소 경술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협회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안세영 선수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읽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잘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협회하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잘못된 행보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2021년에는 2016년 리우 대짜네이루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을 딴 정경은 전 국가대표 선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심사위원 3명이 본인 팀 선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심사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발 시스템이라며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안을 마련해 더는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기를 호소드린다고 간청했습니다. 2014년에는 배드민턴협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이용대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죠. 2018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감독과 선수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협회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음에도 조기 귀국해 대표팀이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임원 누구도 보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협회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한국에 있다가도 현지로 달려갔어야 할 회장이 현지에 있으면서도 선수를 만나보지 않고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 선수단보다 먼저 귀국한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협회장의 발언 또한 충격적이었는데요. 선수단보다 먼저 귀국한 김태규 협회장은 안세영에 의하면 협회와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저는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김 회장이 아닌 협회 측과의 갈등이 있었냐라고 다시 묻자 김 회장은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바로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인터뷰였는데요. 배드민턴 협회는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협회가 곧 자신이라고 말하며 협회와 자신을 똥일시했습니다. 자신과의 갈등이 없었으니 협회와의 갈등도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협회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선수들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마치 대한배드민턴 협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김 회장의 잘못된 인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작 이러한 발언을 한 김태규 회장은 전문 체육인이 아닌 동호인 출신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 조직 도란에 배드민턴과 관련이 없는 어느 엔지니어링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협회가 곧 자신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인데요.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니 협회 역시 안세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올림픽 메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잘못은 없다는 식의 반박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 예정이라며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을 제2차관으로 앉히기도 했죠. 때문에 후배의 현 상황에 더욱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이 퍼지며 논란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연습장에 설치된 cctv가 공개되었고, 그 속에 안세영이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등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문들은 전혀 사시 확인이 되지 않은 단순 루머로 사건을 정확히 파헤치는데 혼선을 가져올 뿐입니다. 카더라성 루머를 잘 구별하고 정확한 정보만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세영이 작신 발언을 한 이후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협회를 향한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협회하고 관계자들 다 사직서 쓰고 나와라. 선수 몸 상태가 저지경인데 오죽하면 직접 고발을 했을까? 잘못하면 선수가 혼자 독박 쓰겠다. 선배들은 자기들 살자고 아무 소리 못하고. 방수현이 더 나쁘다. 감사 제대로 해라. 동호회 회장이나 하던 인간을 협회장으로 앉혀놨으니 지 맘대로 운영을 하지. 자기 자식 아니라고 저렇게 막 대한 거냐. 세계 랭킹 1위 선수 당연히 그만큼 대우해주는 게 맞다 등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해결 방법은 역시 진솔한 대화와 소통입니다. 강압적이고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협회 임원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가길 바랍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강압적이고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통해